고맙습니다. 어디로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다라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노용식씨, 마흔셋 총각인 저는 노총각이라고 안 하네요. 본인. 요즘엔 노총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기준에 따르면 저도 노총각이죠. 마흔셋 총각인 저는 지난 주말부터 결혼식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날아오는 청첩장에 도망가고 도망가 볼까? 4899님, 친구랑 당일치기 여행 가기로 해서 연차도 냈고 이제 친구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도망가 볼까? 내일 출근 생각하니까 벌써 도망가 볼까? 아이고, 보내셨습니다. 도망가고 싶죠, 지금 느낌인데. 1588님, 좌회전만 하면 회사 도착인데 도망가 볼까? 9826님, 식디로 돌아오기 전에 라디오 끄고 다같이! 오케이, 예. 잠깐만요. 어우, 잠깐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 책 막 코를 간지르는 거 있죠? 정말, 와, 스튜디오를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1714님. 좀 찾아볼게요. 잠시.